NFT의 열풍으로 게임주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국내 NFT 선도주자로 알려진 위메이드의 의장이 국내 주식부자 탑10을 들었다고 합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위메이드 박관우 의장이 주식부자 톱10위에 올랐습니다. 조정우 메리츠 금융지주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을 제친 건 중견 게임사로 이례적인 성적입니다. 박 의장이 보유한 위메이드의 지분 가치는 최근 주가 급등으로 크게 불어났습니다. 위메이드는 NFT 기술을 적용한 미르사의 글로벌 흥행과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를 출시하며 최근 3개월간 주가가 494.49%나 올랐습니다. 주가의 급등세로 박 의장이 보유한 주식은 8월 기준 5,652억 원에 그쳤으나 이번 달에는 3조 3,603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는 3개월 사이 보유 지분이 약 5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NFT와 게임업계의 결합으로 위메이드를 비롯해 게임주 재평가 시대를 맞았습니다. 최근 한 달간 게임빌은 161%, 컴투스 73.3%, 카카오게임즈 51.9%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런 주가 상승세에 송병준 게임빌 컴투스 의장도 주식 보호 톱100에 이름을 울렸습니다. 증권업계는 앞으로 NFT를 연계한 메타버스를 더 활용하게 된다면 게임업계의 전망은 더 밝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코인 발행과 게임의 성공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말씀드렸었던 NFT로서의 가치들이 확대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NFT로 활용한 메타버스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때 기존에 있었던 게임저들이 메타버스로 이동할 수 있는 그림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시점까지 가게 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